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난 잘 돼 안된다고 이거 어디다 꺼져요? 아니 안된다고 노래를 듣고 싶은데 세희야, 이거 써 아직도 못 찾았어요? 네, 이거 노래가 어디다 꺼져요 노래 듣고 싶은데 왜? 이어폰이 이게 아니 잠깐 봐봐 이거 불량아니야? 이제 간장 한 잔 다 사장님 Ant 네? 어떻게 하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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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너무 잘하는 플라이도 예상되네요 하지만 여러분의 유일한 퍼포먼스를 보여 드릴게요 네 네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? 조?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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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long 대건이 네 oke 퍽 백원씨 한번만 웃어주세요 백원이 웃음이 안나와 또 못 보게 되었냐 여기는 진짜 왔다갔다 해 저희 어디 가는지 알고 있어요? 어디 가는지 알고 있어요? I don't know I don't know Hi 지용아 이거 어떻게 끄냐고 This is a main street in Norwich 아까 street 이름 봤잖아 베네딕트 로드였나? As I heard this street is very popular and very beautiful and old town Let's go Let's go 제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나 궁작자 진작 라라리라리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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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거네 정환이 나 찍어봐 나 점프할게 하나 둘 셋 와 이쪽으로 웃기찍었네? 다시 하나 잘 찍었어 둘 셋 잘 찍었어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근데 연사로 찍으면 되나? 헤이 헤이 everything is closed 여기 보단 거의 다 어딘지 알았어요? everything is closed 가자 모기장인가? 비키암폴 허리 예쁘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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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첫 퍼포먼스 내일 예 내일 저희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노르웨이 너르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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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저기 왔어요 2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중세시대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시대 고려시대쯤 되겠죠 우리 태조 왕건 아니야 아니야 이 얘기 하죠 그리고 저 지금 저 높이 저 보이는 게 영국에서 두 번째 두 번째로 높은 건데 23개월 만에 벼락을 맞았다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텐트한가봐요 그는 여러 각도로 했거든 죄송합니다 하나도 안 찍었는데 다 찍었는데? 찰각 소리 나았어? 다시 둘이 깨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이거 끝으로 못했는데? 아 배고프다 삐 붙인다 딱이야 아저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들어온 타이밍 딱이었어 어 햄 붙었어 이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 이제야 지금이야 야 이제 점프샷 점프샷 오오오오오 지영아 너같이 갈게요 점프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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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안돼 하나 둘 셋 오빠 다리가 조금 잘라서 아쉬운데 너무 잘나왔어 야 봐봐 개쩔어 마리아 그렇지 야 날씨가 동행이 잘나온다 그래 이거텐데 이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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